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결국 단계별로 개통할 전망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안전조치 명령을 내려 공항철도 선로하부 집안보강과 지하수 처리대책 수립을 명령한 상태라 공공육력과 청라국제도시역 부근 공사를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서울 7호선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를 연장하는 구간으로 정거장 7개를 신설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종전부인 청라국제도시역 부근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지하수 유출로 집안이 침화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전문가 자문으로 집안 침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며 지하수 유출 최소화를 위한 보강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인천시로 철도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내렸고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공항철도 하부설로 보강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해 국가철도공단의 공사 재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목표로 했던 전 노선 2027년 개통은 불가능해졌고 공사 재개 승인에 따라 나머지 노선의 개통일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공공육력과 종점까지 연결되는 노선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공사 재개 승인이 언제 이뤄지는지에 따라 개통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청라스타필드역을 포함한 전 노선의 개통은 2029년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 도시아이 앵커였습니다.